아침이 밝았나봐요. 잠이 안자지네요. 레시피는 기술을 해체할 수 있다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희기가 높은 걸까? 비범위 높은 걸까? 희기가 높은 걸까?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? 알이 많네요. 업그레이드 합시다. 굿 상급작업대 공세제약대 한 마리 더 최강쪽으로도 최강쪽으로도 어? 좀 뛰네? 최강쪽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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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넌 좀 많이 건성이다 으그 맞아? 올라가는 속도는 그냥 그런 거 같긴 한데 아 맞다 부엉이 봐야지 야야야 너 그 왕봉이 때리는 거 맞아 너 그거? 오 뭔가 든든해 팝팝팝 와 150개 아 근데 이 그냥 야채 그냥 이거 넣어도 괜찮나? 굽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와 얘네가 이거를 불에다가 안 넣어갖고 이건 뭐야 고대 문명의 부품 절반만 넣어놨어 오오 너 스킬 위치를 못 바꾸냐 너 근데 왜 볼목 안 하냐 왜 웃기는 애들이네 아니 채광하는 애들이 일을 안 하네 몬스터블을 왜 자꾸 흘려있는 거야 어?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너 이거 다 해라 아 뭐야 이거 몬스터블 또 있어 이거 아 뭐야 이거 몬스터블 또 있어 이거 너가 여기 왜 있냐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포켓볼이 또 있네 여기 어 저 원키 잡아야겠다 아 아 죽겠는데 한 방에 이거 쓰면 아이고 여기 너무 빨렸다 너무 빨렸다 뜨고 어 아 굴렀잖아 쟤네도 잡아 봐야 되는데 몽지 아 쟤네 어떻게 잡지 레벨이 낮기는 한데 아이고 여기 아니지 달아 너의 힘을 보여줘 킹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? 아 아 얘 너무 별론 너 들어와 어 너 들어와 아야 컨트롤 미스 어 잡았다 아 아 야 쟤네 죽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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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 잘 싸우고 있니 오 오 천삼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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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는데 너가, 너가 가라 이건 내가 처리할게 아, 왕부엉이 별로예요 왕부엉이 실망했습니다 다른 애를 한 번 어, 데미지는 좋은데 암흑구가 애들을 너무 못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? 아이고, 무기 없다 아 오히려 저 실룩이 날지도 어? 내 집 어디지? 아 저기있다 그러니까 덩치만 크고 애가 좀 이상해요 뭔가 부족해 맘에 안들어요 암흑기술 자체가 다 뭔가 좀... 저쩡쩡 이거 뭐야? 특별기관 이제 얘네 좀 일 좀 하네 집에서 일이나 시키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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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엉이를 집어넣읍시다 집어넣는데 부엉이가 쓸모도 없네 너 들어가라 별로 데리고 다니기 좋지가 않다 최강때문에 쟤 냅돼 얘도 별로 사면 안되고 봉지가 얘랑 좀 비슷하네요 얘도 빙결이네 아 뭔가 딱 맘에 드는 애가 없어 아 뭔가 딱 맘에 드는 애가 없어 느낌이 딱 오는 애가 없어요 지금 네 해놓고 다음 내가 할게 먹이 상자 하나 더 만들어야죠 하나 더 먹이 상자가 많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좀 분배해 놓으면은 살이 먹겠지 야 너 이거나 좀 구워봐 어디갔어 물집히다 말고 어디간거야 어 이제 하네요 그래 너 일할 거 많아 맞아 해야지 그리고 여기 상자에 들어갔나 확인 한번 해보고 어 들어갔네 얻는 거를 지네 맘대로 막 넣나봐요 그냥 멋대로 다음 할게 저긴 다 했고 원시화로 했고 어 이제 그러면은 기술 또 열어야겠다 테스트 중에 뭐 있나 공세 제약대랑 상급 작업대 동생 동생 이거 내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은 거 아니야 레시피 저거 공이 받은 거 아니에요 한냉지방 열대지방 민속 열대지방 민속 그러니까 이거 아 원시작업대 아 원시작업대 아 이제 이제 돌아야 된다 원시작업대 먼저 하자 상급작업대 공세제약대 원시작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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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나 아 이건 펠장비구나 어디보자 상급작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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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열개 금속주계가 와 목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열다섯개가 필요하네 금속주계가 금속주개가 저만큼에다가 못 열어야 되고 금속창 금속곡갱이 불화살 불화살 복갱이는 금속주개 마무리네 이거는 뚫어놓자 뚫고 옷이 이거밖에 안나와? 아 금속광석을 캐로 갔다와야겠네요 옷은 일단 많아야 되니까 어? 그 일단은 그걸 해야될 것 같아요 설광석을 캐와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광석을 캐와야 되고 탑승중 바이파게 효율이 향상된다 아 채굴 채굴 높은 애를 구하고 싶은데 안장 안장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? 어 어? 저 빠지고 채광 아까 누구였어 어 빵 다 들어갔나? 안장 만들자 안장 만들어갖고 얘로 철광석해로 다니자 어 일장비가 여긴가? 아 여기네요 이거를 꾹 누르게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고 싶은데 오오오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자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부추 밀 emp rooms 설탕 taps jumbo Gesetzentwurf bey業 어? 작업 다 됐네요. 자 이러면 안장을 어떻게 하는거지 얘한테 안장을 씌우는 건가 안장이 어디갔지? 아 아 여기 있구나 그거를 어? 그냥 되는거야? 오!!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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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광색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오 돌진이 장난이 아닌데요 돌 31개 오 이거 스피드가 왜이래 이거 뭔가 이거 너무 앞으로 막 나가는데 여기 딱 붙여서 하면 되나 오 달리기 독도박 딱 붙이니까 딱 받고 안 움직이는데 무거워서구나 돌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었네 모래돌풍은 뭐야 오 완전 멀리 나가 딱 조준하면 절로 날아가 조금 포물성 그리네 어쨌든 좋네요 여 대박이네 오 돌을 야 너 그거 하지마 일로와 100개는 좀 많은데 아 이렇게 맥스로 또 할 수 있는데 단어 들어와 빨리 아 꾹 누르고 있어야 아 꾹 눌러서 가까이 가면 타지는구나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무겁지 이게 왜 이렇게 느려졌지 일로와봐 어떻게 저기 위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싹 붙어갖고 어어어어 너무 멀리 가지마 아 아 이거 컨트롤 좀 잘하고 싶은데 오우 너무 막 날아가는데 딱 붙어서 딱 붙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잘 캐네요 어 아리다 나무 잘 캐나는데 좀 잡을까 제발 불 벌목을 얘 두명 해놔야겠다 채광을 빼버리고 이제 내가 손수 캐고 어 아 무게가 벌써 어... 오오오오오오오 물 피우기가 있어야 되네 아 자고 하고 내일하자 너무 어둡다 아 불피우기가 하나 더 있어야 이게 돌아가네요 자 여기에서 채광을 뺍시다 고울 채광을 이제 빼고 절목도 하나 더 넣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밥을 열매를 다 빼고 빼고 다시 넣어서 다 해버려 그리고 아 너가 이거 하고 있구나 도우를 두 마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조금만 먹어도 되네 강화를 소지 중량을 더 올릴까 올리자 시중량 올립시다 어 빠른 이동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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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까지 온 거 돌 뒤쪽에서 때리면 되나 여기서 여기로 어우 중량 다 찬다 이거 웨이포인트 찍고 가면 되겠다 빠른 이동으로 어우 좋아요 너도 좀 일 잘하고 있구나 상자를 더 만들어야겠는데요 알은 여기 넣지 말고 이런 거 여기다 넣고 안쪽에 상자를 넣고 하나 더 만들자 근데 이거 척 엉척이 반대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해야 엉척이 반대로 엉척이 반대로 엉척이 반대로 무엇을 다 했고 어? 아 열대지방 민속의상 이게 아 이렇게 생기는구나 여기에 그냥 바로 아 근데 고대 문명 부품을 쓰네 그럼 여기다가 넣어놔야겠다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옷도 넣고 옷도 넣고 허약 얘가 둘이서 이렇게 해도 22개밖에 안 남아? 너가 바쁘구나 이거를 빨리 하나를 더 해서 둘, 한명을 더 해야겠네요 작업이 안 돌아가네 빠른 이동으로 위로 올라가서 어? 레벨이 낮은데? 어? 어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요? 한다만 더 때려봐 한다만 더 때려봐 계속 잡히네? 오! 나이스 오! 이거 뭐야 해방하기? 도더비 영화를 많이 주네 얘네가 여기까지 처음 와보는데 여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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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 멈추질 못하네 어?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데? 어떻게 하지? 어 벌리기 봐라 어 굴 굴보다는 철광석을 위주로 캡시다 어? 던전이다 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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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까요? 레벨이 13인데 지금 딱 이 던전까지만 돌면은 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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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트 제발 아 뭘 아까워 제발 굿 던전 저거를 좀 캐고 갑시다 어 아 아아 이렇게 딱 가까이에다 던져놓으면 최강을 하는구나 어 나 근데 소지중량이 돌은 캐면 안되고 초강속만 해야되네 아 이거 팔걸거렸나 일단 여기 돌자 설광석이야 뭐 하다보면 나오겠지 소지중량이 지금 여기로와봐 설광석 한번만 캐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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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버려버려 아잠깐만 나무 버려 오케이 딱이다 가자 보스 구경 한번 해보자 상자하고 야옹테트 야옹테트가 많은거 보니까 보스가 야옹테트인가 어 어 얘는 뭐야 보스문 버려버려 야옹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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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마리 잡았구요 소방석이 많네 네 이쪽으로 한번 더 보고 올걸 그랬나 예 여기 아 양안은 어 네 아 네 음 아 아무것도 없네 이게 보물상자도 랜덤인가 보네요 지정한 위치에 보물상자가 계속 뜨는게 아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없고 어? 아까 내가 어디서 여기 안에도 인력단이 있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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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걸렸나봐요 여기 처음 보면 되지? 여기 이쁜곳은 처음보는덴데? 어? 아까 일로 왔었나? 아 일로 들어왔네요 내가 어? 어? 유황같은데? 아 길찾기 또 시작이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헤엄 쳐서 가봅시다 헤엄 치는 거는 안 해봤으니까 여기가 처음 가는 길은 맞을 거고 어? 여기 보스 가는 길이다 맞다 근데 이번에 상자가 아예 없었네 뭐야 뭐야 보스 없어? 아예 보스가 없네 다 죽여 다 죽여 어? 어? 여기 처음 보는데요 여기 길 맞나봐요 어? 저 아래 뭐가 있는데요? 아래가 길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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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ch불이 누룹이네 누구니?? 어? 독불이.. 왕독부리네 흡 크루 아 Kai 2%? 이거 이걸로 붙 깔야겠는데? 아! 야야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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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허공에 날려버리다니 한 대만 더! 아! 오케이 제발 30%까지 올라갔어 아 연두색을 이렇게 날려 제발 8개 안에만 잡혀줘라 제발 끝 아 진짜 나이기다 초록색을 허공에 날려버렸네 애들이 왜 다 녹땡이를 치지? 강어팬던트 내열 속옷 어? 아 이것도 장신고구나 불속성 피해경감 딱이네 나갑시다 어디야 여기 이건 또 뭐야 새로운 데인데요 어? 오! 고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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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뭐야 개비뇽? 위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?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? 위로오agles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이트로 위로 올라갔는데 또 어두워지면 아까 저 알을 얻어야 되는데 어 이 알을 말한게 아닌데 속의 알 어? 아 뭐야 실록이면 아까 실록의 사슴이었잖아 아이고 무게가 여기 어딘가에서 알을 봤는데 여기가 아니었나 어딘가에서 알을 봤는데 아 저기네 잘못 왔네 이거 어디야 아 이게 뭐 저런 것도 있네요 그런 꼭대기들도 다 가봐야겠다 이쪽으로 가서 저거를 가야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간다나 여기 초록색 있다 아닌데 이거 떨어지면 어 뭐야 저기 우리 집이었네 뭐 마땅히 할 수 있는게 오 여기였어 대박 열기 나는 알 에이 돌아갑시다 찾을 것도 다 찾았겠다 어떻게 돌아간담 어 어 잘못된거 같은데 어 잘못된거 같은데 달도 뜨네 달도 뜨네 여기 달 이쁘네 물집히는 애 한명을 더 잡았어야 되는데 벌목을 빼고 아 근데 벌목도 해야되는데 오 많다 이렇게 많이 하지는 말고 20개만 망어력을 조금 올려주는 펜던트 고추베 이러면 이제 좀 만들 수 있지않나 나 재료가 꽤 있지않아 환급 닭겹대 돼지 다리가 아 이렇게구나 왠지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으흐 야오 상급 작업대에서도 똑같은 거네 아 대신 금속 곡괭이 이런 게 할 수도 있구나 안 될까? 안 될 자 하나씩은 만들어놔야지 어차피 최종인데 음 얘들아 누가 왔는데 알록스의 자폭이라는데 얘들아 잡을 수 있겠니? 내가 자면 어떻게 돼? 서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자면? 아 그래도 오고 있는 판정이네 끝! 안 돼! 방금 데미지 뭐야? 구구구구 데미지 뭐야? 알록스 능력 괜찮은데? 보스용으로 얘 들고 다녀볼까? 발동하면 폭발하는 알을 낳는 발사기로 변하여 플레이어에게 장착된다 뭔가 느낌이 있는데 다음에 오면 좀 잡아 봐야겠다 괜찮네 아 주게가 없네요 아 주게가 없네요 벌써 주게를 다 썼어? 아 이제 열매 걱정 덜 하더라도 되겠네요 아 애들이 이제 밥은 잘 챙겨놨네 어? 열매가 이제 얼마 없네요 많이 해놨는 애가 bees 엑소를 하고 벽스로 돌려버리고 벽스로 돌려버리고 벌목을 벽스로 돌려버리고 불 캐는거야 뭐 우리가 그냥 몇분만 하면은 뭐 오케이 두대 오케이 두대 벌써 다 찼죠 벌써 몇개 캔거야 지금 120개 사실 곡괭이가 필요 없을 정도기는 한데 돌 도깽이 폐기하고 돌고깽이 도끼하고 너 이것좀 해봐 다음은 공세작업대 어 되네 이것까지만 하면은 퀘스트 클리어 아닌가 이거 안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퀘스트 클리어 야 드디어 한 마리 더 아이스박스랑 스피어 작업대 아이스박스랑 스피어 작업대 아이스박스 스피어 작업대 메가스피어 작은 식료품 보관 창고 얼음패를 배치하면 보관한 식료품의 부패를 늦출 수 있다 아아 아아 무패 몸만 있으면 되네 몸만들죠 몫 걸어놓고 여기도 뭔가 할 수 있네 목주개가 없고 이력하고 소지중량 됐고 여기도 뭔가 할 수 있네 엑치피를 상까지만 올립시다 그러고나서는 이제 계속 길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어 맞다 얘 잡았었는데 고스문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는 장갑 소지한 상태로 고스문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스문이 글라이더가 된다? 글라이더? 그래 밀럽단 초짜 완전 무의미하네요 특너 스킬을 할 수가 없다 고더비 쇠강운반 운반 왕석 위치 탐색 오스문 글라이더 대신 불러낼 수 있다 활공 중 오랜 시간 조동실 하늘을 떠다닙니다 아 글라이더 그러니까 그 떨어질 때 잠깐 타는 글라이더 그거 말하는 건가 보다 옥사격 별로네요 얘도 어 아 하필 아 우리가 하필 안 좋은 게 나왔네요 어 그래 냐옹테트 가축 목장에 배치하면 금화를 파낸다 어둠속성 공격 피해 10% 증가 완전 목장이네 모래돌풍 야옹테트 달리기왕 되게 잘 나왔네요 뭔가 잡은거 잡은거 없나 나 없네 아 한마리 더 넣을 수 있지 불 불 불 아 불 한마리만 잡아봅시다 바로 옆에 핸 어 어 어 무심해소나 환장했지 니가 너 어 불 한마리만 딱 잡고 싶은데 어 저기도 있네 저거 해야 되는데 아 부럽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네요 한 시간이 지났네 다음에 저 앞에 있는 던전도 가보고 초록색도 먹고 돌포켓몬도 한 마리 해갖고 어 이거 알부하게 된다 이제 천하고 돌만 있으면 천천천 천만 걸어놓고 가자 천하나만 걸어놓고 한 갑작업대 오케이 끝 말이 많네 아유 잠깐만 일루 보는 중 아 다음 시간은 순 Jadi 도와 Couple ände fruits lar 하지 고 uccывают plan aktiv 으 으 Fe Uh 끝 아 재밌었습니다 정신없이 했네요 다음에는 스피어 작업대랑 아이스박스도 하고 하 장비와 보유패를 확실하게 갖추고 레인 밀렸던 탑보스에게 도전해라 보스 잡으라네 썸네일 하나만 딱 찍고 끝낼까요 와 나 오늘 진짜 진짜 많이 했다 딱 이거 썸네일로 찍어갖고 굿 이거 썸네일로 찍어갖고 이제 메인화면 스크린샷으로 쓰면 되겠다 재밌었습니다 방송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나중에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장 됐겠지? 설마 짬바 저장